아 아 아 아 승리 아 아 아 아 아 이건 옥로가 아니오 시영군의 옥로입니다 그 도깨비는 누구냐 지금 어디있어 어서놈이 솔직히 두시겠습니까 결단을 내리겠다 그 역적의 물건이 도승지의 사자에서 발견되었어 그 계집은 잘 알고 있겠지 홍 다인이라는 그 계집 말이야 그 계집과 아멘 어사를 소환하시오 그 사십 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